아.. 아.. 각성제.. 2개갖고.. 아수라.. 하천도.. 2번 쓸 수 있는데.. 너만 전체 마법 쓰냐 나도 전체 마법 쓰냐 이C.. 근데 엑스칼이거 녹은게 너무 다게 크다 진짜.. 어? 깼어? 깼다아! 하하하하하하 깼어 마지막 보스.. 드디어 깼어! 한달 넘게 했던.. 선풍의 간식을 왜.. 으아하.. 진짜.. 와.. 한달 넘게.. 암마.. 암마시라노.. 괴물.. 살인자.. 암마를 죽이자아! 마지막 복수가 더 약한데 파괴심보다? 끝났어요 메르세데스 외치면서 끝나는거에요 이게 앤딘입니다 이게 앤딘입니다 아마.. 너무 허.. 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라노는 여기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더이상 남은게 없거든요 이게 앤딘이에요 이게 앤딘이에요 복수 밖에 남은거 없다 메르세데스 외치면서 끝나는거 지금까지 서풍에 가시고 지금.. 리벤지.. 그.. 복수 엔딩.. 복수 엔딩.. 보셨습니다 진짜 허무하시죠? 다른 엔딩도 있긴 한데.. 이 앤딘이 가장 배드 엔딩이라고 뽑히는 복수 엔딩입니다 두개 엔딩 더 남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엔딩 두개 더 있어요 하.. 그.. 진엔딩 하나 있고요 하렘 엔딩 하나 있습니다 해피엔딩 두개 있어요 두개 남았어요 배드 엔딩 해피엔딩 그리고 노멀엔딩 세개 있어요 아니에요 엔딩 파일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싫어요 안보해드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도 밥좀 먹고 해야죠 하.. 방송만 할수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일도 가야되고 하니까 네.. 다음에 해드릴거 같긴 한데 아.. 지금 거의 한달 넘게 한건데 한달 넘게 했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지금 조우 엔딩 맞네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도 안 먹은거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은 리벤지 엔딩 맞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서프의 간식국이었고요 다음 엔딩 두가지 엔딩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봬요